교재하고 국외 전반적인 말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교재가 총 3권이 있는데 1권과 2권까지가 이론편이고 3권이 기출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문제편입니다. 수업의 진행은 1권과 2권 그 이론편을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다. 1권이 조금 2권에 비해서 두꺼울 것입니다. 1권이 설명할 내용들이 좀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주 남짓 이렇게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3주에 걸쳐서 2권을 진행하는데 수업의 진행은 1권, 2권 이렇게 나갈 테니까 1권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1권만 가져다니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교재는 소개를 하고 수업은 1권과 2권만 한다고 했습니다. 3권 기출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3권 문제편은 때로 어떤 큰 파트가 시작될 때나 파트가 끝이 날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의 출제 추이를 살피는 형태로 그렇게 3권은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국어의 전반적인 말씀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하나가 언어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순수 이론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말하는 문법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동사가 무엇이고 형용사가 무엇이고 또 홍문장, 견문장 이런 것도 있고 파생어, 합성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형태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공부하는 것이 이 문법입니다. 아마 이 수업을 통해서 한 4주에 걸쳐서 이 문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문규정, 우리 국어에서의 어문규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맞춤법, 표준어, 로마자,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문규정입니다. 저는 이걸 다 뭉뚱그려 어눌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에 어떤 합격 전략 내지는 점수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언어 영역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자성어 있죠. 사실 이건 한자에서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여기에 다루겠습니다. 한자성어는 어떤 직률이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이 교재만 잘 관리하시고 암기하셔도 무조건 한자성어는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번 제일 끝자력의 한자성어 표현이 좀 꽤 두꺼운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뜻을 잘 이해해 두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걸 첫 번째 공부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영역만 점수 잘 관리를 하시면 몰라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어떤 난도를 보이든 아무리 어렵게 출시되든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셔도 80점 내지는 85점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찌면 국어의 제일 첫 단계 공부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요. 사실 예전은 이 부분, 이 언어 부분에서의 출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한 13문제까지 나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썩 바람직한 문제의 형태는 못됩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참 늙고 많을 건데 어떤 특정 부분에서 한 13문제를 내버린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기형적으로 나온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태도 한 7문제에서 1, 1문제 내외로 계속 출제가 되다가 최근 2017년도 이후로 조금 문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언어적인 부분의 문제의 출제의 문항수가 조금 줄고 대신에 지문을 이용한 문제를 좀 많이 내가지고 문제의 출제의 형태가 조금 바뀌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이 부분은 반드시 한두 문제 이상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20문제 중에서 한 2, 3문제, 한 2, 3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80점, 85점은 무조건 맞을 수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국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마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주제찾기 문제라든지 내용의 일치 문제 같은 것은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를 배열시키는 문제 그건 뭐 특별한 이론이 있겠습니까?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1분씩이 주어지죠. 물론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지 사실은 시간만 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구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더라도 제 경험상 80점, 85점은 무조건 맞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맞죠? 그러면 기분 좋게 떨어집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게 의미 없는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수, 그래 100점 만점에 80점은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 좋게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두 개를 더 맞춰야 재산 90점 이상 그리고 한 감옥에서 재산 고득점이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한 90점 이상 정도는 대줘야 그래도 고득점이라고 풀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맞아줘야 사실은 영어를 좀 많이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조금 푸중한 점수, 손실된 점수를 다른 감옥이 고득점 넘기면서 그것을 만회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영어에 난 고득점 자신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사실은 다른 감옥에 목숨 걸고 고득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한 감옥만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영어의 점수를 감안했을 때도 국어는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을 넘겨야 됩니다. 그 위해선 한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죠. 그 한 두 문제가 사실은 좀 괴로워요. 왜 괴로운가 하면 공부 양에 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문제의 점수의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한자 파트입니다. 이 한자 속에는 한자 음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자 표기 도검이라는 것은 한자를 지놓고 한자를 읽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자 표기 괴롭죠? 한자 어휘 대체 이런 것들 뭐 어휘 이해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뭘까요? 가령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걸 뭐라 표현하죠? 1번 협조 2번 협동 3번 협주 4번 협상 답은요? 협상이겠죠. 맞죠? 되게 쉬운 문제죠. 근데 이거 틀린 친구들 참 많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자만 주고 음을 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못 읽어서 틀리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사실 근데 제가 알거든요. 선생님 저는 제 이름 정도 기호 한자로 쓸 수 있고 난 솔직히 우리 아버지 성함도 한자로 잘 못 적어요. 우리 엄마 이름도 한자로 못 적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우리한테는 한자 표기 문제도 내고요. 한자 음 읽기 문제도 내고 한자 어휘 문제도 낸다는 것입니다.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자만 주니까 읽지는 못하니까 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요 고유어 이 고유어도 양이 참 만만치 않거든요. 따지면 한자와 고유어 있죠. 이거 만약에 제가 사전 두께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양을 말씀드렸냐면 큰 사전 기준입니다. 큰 사전 기준으로 이만한 두께가 됩니다. 예전에 표준 국어 대사전이 종이 사전으로 한번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상하 2권짜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께가 각각 이만큼 두께가 되는데 일과 각 권당 다 합하면 이만한 두께가 되겠죠. 근데 우리말 어휘에서 58% 이상의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그기에 다음이 고유어가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사전 가지고 두께를 계산하면요. 한 이 정도 두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두께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왜 알겠습니까? 아, 됐죠? 사실 또 이거 뭐, 이거 다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 설령기가 외워서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이 공부 안 해야 되죠. 이 사전 외울 동안 차라리 다른 거 해가지고 다른 거 1점 높이는 것이 나치 너무 소모적인 공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심은 무지막지하게 문제를 냅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지 내고 싶은 대로요. 됐죠? 이게 참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또 공부를 통해서 1점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수업을 듣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뿐 아니라 속담, 예전에는 관용어, 대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이 넓다, 이런 것이 관용어죠죠?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어차피 얘기에서 나오는 것이 한 두세 문제를 크게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세 문제를 다 틀려버리면 아직 기분 좋게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문제 중에서 최소한 한두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참 괴로운 공부입니다. 시간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양은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일정 부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괴로운 공부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잡히면 어느 정도 점수가 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80점, 고점도 점수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 공부가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좀 어렵지만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부 2단계입니다. 근데 이젠 남아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 빠진 것이 지문이죠. 이 지문은 크게 두 가지. 문학 지문이라는 것이 있고 비문학 지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 초기에는 사실 이 내용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대개 공부가 산만해지고 방만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어차피 그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2017년 이후로 이쪽 부분에서의 출제 비중, 그러니까 문항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죠죠?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공부 초기 단계에서는 이 내용까지 염두에 두시면 사실 공부가 된 게 산만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일단 잡을 것은 일단 이 점수의 합보가 중요하니까요. 먼저 이 공부를 1단계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4주 남짓 이 언어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틈틈이 우리 한자성어. 그 1권 제일 끝자리에 한자편이 있고 그 한자편에서도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자성어 파트거든요. 그래서 한자성어를 지금부터 잔잔히 읽고 그 뜻을 이해해 두시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공부 1단계는 이것이다. 이게 잡히면 2단계는 이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바로 이것을 고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수업 같이 시작했으니까 지금 때 내년 상반기까지 시험 볼 때까지 쭉 같이 이제 나갈 것인데 하면서 제가 이 전체의 커리를 감안해가지고 특강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특강들을 구성해서 쭉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제 쿼리대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원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12달을 살지만 우리 학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6개의 과정을 삽니다. 보통 학원의 한 과정이란 것이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고 여름의 초입인데, 그렇죠? 사실은 올해 봤을 때는 남아있는 과정이 3번의 과정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7, 8 과정 남아있죠?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90 과정 남아있고요. 11, 12 과정 끝나면 올해 과정이 끝납니다. 올해 3번의 과정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내년 1, 2 과정 있고, 3, 4 과정 들어가면서 국가직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5, 6 과정 시작하면서 지방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짐은 온전히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4번 정도의 기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1, 2월 과정까지 합하면 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여튼 이 커리들, 학원의 어떤 커리라든지 이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11, 12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들아 좀 어려운 과목도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조금 많이 요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을 적응하기도 전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사실 상반기에 최고의 어떤 점수, 내정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참 잘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에 나가시면 내년 상반기에 아마 점수의 정점의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전체의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이 왜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중앙고사라든지 희말고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보면서 실제 이른될 점수를 가지고 다시 내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을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첫날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봤고 자 이제 본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펴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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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